크로스땡이요? 크로스는 이거 맵이 없어가지고 크로스땡은 맵이 없었지 여기 크로스땡은 맵이 없었지 그러니까 9가 남는거는 9사막 하나 할걸요? 왜냐 포에서 리메이크 해가지고 포 메인맵으로 날먹 했거든 메인맵이 9사막이잖아 들어와 안나올때까지 죽여줘 크로스땡은 맵이 없었지 어 나오는거 달아 크로스땡은 맵이 없었지 미쳤어 미쳤어 먹거리고 아 안돌아갔어 스IX 유일하게 딱들이 타이밍이었는데 힐이 안들어왔네 두번 다시 쟤 안되겠지? 아 또 절로 가네 어 오냐? 여기가 아닌거 같은데? 바로 아래 아냐? 맵이동이 랜덤이라서 볼머리 라니까? 여기는 존냥이 있잖아요 얘는 페인트볼을 무조건 해야되는 이유가 얘는 동순 알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존나 많이 돌아다녀 그래서 안돼 이건 필수입니다 페인트볼 없이는 게임 스태프 한다고 해야되네 맵이동은 너무 작고 랜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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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모도 태클이 좋아? 야 방구 키지마 아 쉬이이이 아 쉬이이이 각자에게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데 수화 겁나 잘하나보다 데미지만 쓰면 쿵경지 쿵따 아마 대결 할텐데 무기데미지 되게 좋으면 쿵경지 쿵따 쿵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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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압 뺏어가는거 잡아봐 잡아봐 뺏어갔네요 못 때려가지고 안보여가지고 거리를 못잡아 안보여서 거리를 못잡아 찼네 필릴따 안나갔네 가자 야 욱진했으면 개무색 저 저 또 온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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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위험한거거든 이거 태소 패턴 안맞았어 이거 필상이지 안맞았었고 히트박스 개굴이야 진짜 에몬 히트박스 봐라 저건 자러가는거 아닌가 자러간거 아니야 자러 간다 자러간가 얘가 깨우는거 아니야? 어? 그래? 어? 어? 아유! 어? 오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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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리 진짜 열일한다 열일해 도도 아저건 어떻게 잡냐 도도 아저씨 답 안나오는데